뭐? 죽으면 다시한다 아이언 K 레드 바참모 바참모 모참모 사람이 있는데 나이를 물어보니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는 얘들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동방에 미래가 봤다 근데 여섯살부터 번독질 했다는데 다른거 맞나 이럴수가 자막 덤벨타격 파이팅 나타 본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적이다 무적특 무적임 무적은 무적이고 아이언클레드는 신이다 무적 전장 사혈 일단 타격을 지워라 죽으면 다시한다 그 시각 아락을 왜 주는데 뭠박 있는데 광라들 웨슨 너와 나의 카드 성능은 상하관계에 있다 징끈 75골드 75체력 한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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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또동놈식이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철이네가 왜 너희의 의도를 알아야 하지? 그냥 맞고 뚝배기 터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너희들이 내 의도를 알아야 할 거다. 야크 소울에서 망자들이 보스 패턴 알아야지. 호스가 플레이어 패턴 할게 뭐람. 뭐 손상 걸면 어쩔 건데. 건당신놈. 희도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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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투. 천재가 되어버린 박제를 아쉬워. 뭐지? 이건 또? 어적에 그 자야는 미친네볼 그건가요? 미친네볼. 미친네볼. 빡빡빡. 참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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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적은 약간의 제일 생각. christuro 나 왔다 드롭퀵 안써 널 포멜로 패주마 뭐 뭣 뭣 날 날 속였구나 제발 아이언 클레드는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박미케이드 1박에서 바참모만이면 뒤지겠다는 결의 그 결의가 펼시를 맺었다. 우리의 결의 미쳤고 첨탑을 쓰레기로 만들어주마 야 드래기 게임 뭐? 어? 빰 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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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룬피규준 개사기 디귿디귿디귿 머저비잖아 조개와숙 줄꺼면은 재물 가져와 이매드리고 십삼딜 이매드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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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극까지 짐으로 까미야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? 이마사야 타격 제거 못참는거 아니겠어 아 승률이 무슨 소용이야 이게 중요한거지 제물 넌 내꺼야 그 그 과도사 너무 쉬워 무덤 SM 사 못쓰면 되는데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? 바참 몸만 있으면 깰수있는 아주 쉬운 게임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으음 자기소개 못한 달팽이 아 살것없네 깎아 털이나 써야겠다 음 음 죽어버리렴 이딴게 추종보스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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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